전남 곡성군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5.3%, 3.5%, 1.8%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송된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금융기관 창구 외에도 CD, ATM 기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텍스나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연세액을 납부하고 양도나 폐차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보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의 차익에 대해 양도 및 폐차를 실시한 2월에 환급 통보됩니다. 타시곤구로 전출되더라도 연납 자료가 이관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자동차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리셋을 누esto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